폐허, 복구, 수출, 수입, 교육열, 금융위기, 외환위기, 관세, 원조, 첨단제품,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개발기구, 가발, 기계, 배, 철강, 자동차, 저개발국가, 전자제품, 반도체, 신소재,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첨단기술, 인재, 한강의 기적, 수리, 환불, 영수증, 흥정, 유통기한, 소비자기본법, 책임감, 다양한 종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차장, 물건, 특산품, 텔레비전 홈쇼핑, 온라인쇼핑, 쇼핑앱, 상품평, 금융, 공과금, 금융기관, 금리, 수수료, 금융실명제, 거래, 신분증, 출금, 입금, 이체, 송금, 계좌조회,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취업, 생계, 치열, 실업률, 비정규직, 자영업, 이력서, 시간선택제, 구인광고,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규범, 정치인, 준법정신, 인권, 국제법, 질서, 준법,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감염평, 영주권